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리 할인입니다 지난번에 그루엄의 헤어리 캠페인을 했고 이번에는 몰탈캠으로 하이엣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엘타리온 그리고 임릭 이렇게 둘이 있는데 난이도의 차이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어려운건 비슷해요 왜냐면 엘타리온의 경우에는 초반에 영지 두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초반 경영하는게 좀 어려울거고 임릭의 경우에는 드래곤에 대한 버프랑 더불어서 레전드의 드래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다크랜드에 너무 외곽이 있어서 엘프 특유의 그런 경제력을 뽐내려면 아마 주변의 적들은 어느정도 처치한 다음에서야 그래야 풍요롭게 드래곤들을 소환하면서 싸울 수 있을겁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은 제가 할 녀석은 엘타리온이고 이 녀석은 참고로 특유의 저 지하 감옥 능력 때문에 약간 좀 얀델의 짓을 많이 보이게 될 거에요 왜냐 그걸 통해서 얻는 정보로 퍼프를 받거나 아니면 엘타리온 자체에 겸치는 얻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유리스의 안개를 퍼뜨려서 엘타리온과 그 동맹의 영토에 방어적 안개를 뒤덮을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건 이전에 제가 그롬을 플레이 하다가 엘타리온이 땅을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안개로 뒤덮여 있어서 추가적인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되더라구요 아마 그 특히나 이게 가장 좋은건 동맹까지도 포함된다는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제국이랑 혹은 다른 하이애플드한테 이걸 써주면 카오스에 대한 위협이 조금이라도 덜하겠죠 자 그 대신에 일단은 페널티로 그린스킨과의 외교관계가 엉망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우스랜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우스랜드에서 그린스킨을 정말 많이도 죽일겁니다 단언컨대 이건 팩트에요 뭐 아무튼 자 모집시 랭크에 창보병과 레인저 유닛에 플러스 3인데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창보병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로이 등장한 실버랑가드라는가 보라서 이오리스에서만 쓸 수 있는 특유의 고급병종들도 포함해서 적용되는지라 그래서 이건 두구두구 쓰여요 자 군주효과 불모의 대항손 소모손 피해 면역 군주의 부대 한에서 그리고 창보병과 레인저 유닛에게 리더십과 근접방어 플러스 8 그리고 그린스킨을 상대로 싸울 때 공포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린스킨을 거의 때려잡는데 최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게 엘사리온이죠 자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토우 이레스의 약함시자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게 맞게 맞선노라 천명한 적은 바로 그린스킨이니 세상이 해악만 끼치는 저 무리를 반드시 없애겠다는 맹세를 올렸습니다 다른 기족들의 항의는 무시한 채 엘사리온은 자신의 도시를 따라 아델타마루라의 파수꾼에게 맡기고 올드월드 깊숙한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가 교도부로 세운 수경지는 불모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위험하게 짝이 없지만 한풍은 감시자가 오크와 고블린 쓰레기들의 심장부로 직접 공략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자 참고로 엘사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습은 상당히 뭐라 해야 할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거 오해머 판타지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모습이 전과 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에요 어느 점에서 다르다고 하면은 참고로 지금 말레키스를 만나기 전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말레키스와 만나고 나서 거기서 장림이 되버리거든요 하지만 그는 장림이 되었을데도 불구하고 호엑스의 소드마스터답게 검술과 마법 모든 거에 통달하면서 싸웠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시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제국군과 연합을 맺어서 쳐들어가나 아쉽게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조금 비극적인 영웅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티리온과 티리온과 더불어서 가장 독보적인 무력을 뽑낸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티리온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강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얘가 본질적으로 호엑스의 소드마스터라서 마법이랑 금적 공격 모두가 받쳐주는 녀석이기도 하기에 그래서 아주 강합니다 아주 많이요 자 뭐 아무튼 흠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일단 이번에 새로 등장 하이에프 애들이 초반 난이도가 굉장히 으립습니다 나는 태그리스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아 물론 근데 태그리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고 근데 어 이 둘은 진짜 태그리스 깜치기 초반이 으립더라고요 임립은 한번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임립은 중간까지 가다가 적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제가 시간을 들었어도 결국 삭제할 수 밖에 없었더군요 아쉽게도 뭐 아무튼 이번 이올리스에는 제발 그런 일 없이 그냥 저만 평탄하게 지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사우스랜드랑 더불어서 토르 이올리스 이렇게 두개 형제 시작하는데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점면반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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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올리스의 조사관과 그리고 침묵의 파수꾼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어 신문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재미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쓰게 되면은 나중에 안개 순찰자 애들 한해서 모방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전에 수량우디 사령부랑 더불어서 다른 건물들도 같이 열어줘야지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번째는 무조건 수량우디 안개 순찰자 사령부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건물들을 다시 복구시키고 하려면 어 적 보스를 무조건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게 어 강제적인 그 수동전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페널티라면 페널티라고 할 순 있겠는데 절대 자동전투로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설정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더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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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실버랑 가드가 미스킨보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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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쁘이 아 이거는 단독적으로 애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적 장수를 잡으면 전사관이라 부상으로 떠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포획이 성공했다는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피해를 좀 많이 줬죠 자 피해를 좀 많이 줬죠 널 잡겠어 자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잡은 포로는 두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첫번째는 이제 이 녀석이 지금 아까 전에 말했었던 신문 기능을 통해서 차후에 쓰게 될 감시자에게 능력을 준다던지 아니면 저형을 안다던지 혹은 세뇌를 시키던지 이 세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생포가 되었죠 자 이렇게 잡은 녀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약간의 버프 효과가 있는데 레전드 한 그러니까 전설적인 군주를 잡을 때는 이거에 대한 능력이 더 좋아집니다 자 세뇌랑 처형 그리고 앞으로 쓰게 될 신문 기능이 추가되면 이 세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가지로 유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일단 보면 알다시피 이게 풀어줘서 약간의 자원을 얻던지 아니면 죽여서 엘사리온의 경험치를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우선 저는 세뇌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식으로 시야가 보이죠 자 그리고 일단 여기에는 앞으로 전투기지가 될 곳이라 저렇게 해듭니다 자 다음 타겟은 이 녀석입니다 자 쉽고 재미있어요 아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로어마스터랑 그리고 현재 지금 옆에 이제 호엑스 소드마스터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능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로어마스터의 경우에는 짐승이고 그리고 호엑스 소드마스터는 뭐 소드마스터의 경우에는 원래 고정적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둘의 역할은 정말 간단합니다 호엑스마스터는 마법으로 딜링을 해주고 그런 소드마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근접 딜로 상대방을 때려다 보면 그걸로 되는거죠 로어마스터랑 로어마스터랑 호엑스 소드理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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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엘프 애들끼리 사이를 좀 똑똑히 따져봅시다 자 그래도 이제 본국의 사항이 나아졌으니 우리는 슬슬 엘사리온한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죠 저기 또 바다 보물이 보이네 음 음 limitless talent 그리오 하고 아 그래 툴이브레스의 툴이브레스의 툴이브레스 내가 도전할게 투어 이브레스는 우리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위험한 도전일 수는 있겠는데 해봅시다 솔직히 수변 어디 아 해적이야 좀 위험하긴 하겠다 괜히 좀 무리하게 돈 빨리 벌겠다고 무리한 거 같은 느낌인데 자 일단 확률은 봤다 아멘 아멘 아 스피먹 스피먹 이 사람 와더 와더 세이 busy Put 이제 집 그 아 아 Archers! We go! Eldarion! Acknowledged Moved! Understood! We will obey Moving out Arche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눈이 때려져서 눈이 떨어진다 눈이 안gua 불읍하고 지절로 눈이 떨어진다 눈이 너무 aconteceu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사일套이 기사일套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아몬드 아이아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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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달이야 도와주기 시작! 도와주기 시작! 저는 더 준비한 것입니다! 도와주기 시작! 엘사리아!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도와주기 시작! lord and vengeance spearmen, it shall be done ancestors 한대에 사라지 않으셨나요? 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일듬리어 문을 걸어갈 수 있어요. Asurion 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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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워드 헌덱스 폴밭! 엘다리온! 아뢰스! 펜스! 음 개난지 쓰레꾼 아깝다 차라리 병력을 더 모으고 나서 했었어야 했는데 아니면 역시 개난 도박을 하는 게 아니었네요 리바이던이 하나만 나왔으면 어떻게 비벼 볼만 했는데 우리 인파이툰 두어 프린스 엘타리아 로 타이러스 리 흠 개난지 쓰했다 도라 익스펙트 플레스 트리스 흠 스읍 어떻게든 어떻게든 흠 스피드 도라 익스피드 스읍 스읍 주이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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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스읍 zooming 수업소 죄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하 세트라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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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린 하하 하하 해 зр extreme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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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 없을 겁니다. 란드하며 걸지 못하고 그들은 생산을 재밌원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주지 못하 같다고 한다면 thou는 최악의 수많은 생산이 담을 때마다 설마 기어이 여기 까지 왔다고? 정말 끈기가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rder archmage 지아사와 아ечless shaper of fates even archmage is asleep your wit and wisdom will be a welcome distraction sit please gladly 1.2.3. 1.3. 1.2. 1.4. 아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we are ill at ease no glory only suffice stop that brook no failure the smallest chamber is mine tall the green ah beltharion 지금 함부로 병력을 움직이기가 참 애매호하네요 I will heal you. I promise no more than that I will heal you. I will heal you. I will use it again. 정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은 의미입니다. 제 삶을 위해 토르 이브레스의 삶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드디어 10년대를 쓸 수가 있는데 좀 비싸다 음 음 도와주 도와주 아 I will avenge Negotiation with such as you Betray Show no weakness I ain't doing that Prince Eltharion The Grim Prince The Grim Prince The Grim Prince The Grim Prince How do I know The Grim Prince The Grim Prince I'm sorry The Grim Prince The Grim Prince 씁쓸하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토하루 얘네 쪽을 코티크를 연방으로 사볼 수 있는 녀석은 최대한 연방으로 먹는게 낫죠 아 쫄지 뼈 아 조 아 아 아 아 뇌물을 한번 더 먹여야 하나 도대체 김니는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해가지고요 설마 동맹을 맺으면 쟤네가 넘어올려나 내 삶을 지키지 못해 아멘 역시 쉽지가 않다 I promise no more than that High Elven Archmage There I must go Dread Lord of the Druki Master of Magic Failure is unthinkable Dread Lord of the Druki Dread Lord of the Druki 아르바이트! 알았죠! 알았죠! وت스시, 우리 아외! 아악! 로요, 포어 주위. Spear-men, 아리스도. 이렇게 말해. 아악! Generation의 상을! mundane! Archers! 로yes! For Altuan! Ancestors! It shall be done! 하이터의ına 빨리 아 억지 loyal it will be done eltharion the might of a veris It shall be done for the king archers. It shall be done Acknowledge Asurian guides us swiftly death without fail Following order Eltharion Acknowledge blood and vengeance Spearman defending order Orders received archers Moving out for order in Moranian's name Eltharion Eltharion Archers Sinner Understood Loyal Advance We will obey Eltharion Empowered by vengeance For duty Attack Archers It will be done Eltharion Eltharion We will obey Asur forward To the fray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죽어버리면 될거 같으니까 응 계속 어차피 지금 가장 무서운건 너 하나뿐이니까 너만 잡으면 돼 역시 그래도 태생은 결국 아직 고블린이 초반에 그렇게 버프를 바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하기는 그나마 변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